안녕하세요. 영단기 현장 촬영 강의를 수강 후 2개월 만에 955점을 달성한 박현준입니다. 전역 후에 편입을 목적으로 고득점의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여러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짜여진 시스템과 화려한 강사진을 가진 영단기의 관심을 가졌고 어떤 강의를 수강할까 고민하다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현장 촬영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촬영하는 최신 인터넷 강의가 마치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매일매일 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촬영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촬영 강의는 현장 강의처럼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일반 인터넷 강의처럼 시간의 제약 없이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장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터넷 강의는 과거에 찍은 것인 반면에 현장 촬영 강의는 바로 어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최신 출제 경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단기의 현장 촬영 강의를 수강 후 2개월 만에 955점을 달성하였습니다. 과제, 복습은 반드시 당일날 제공하는 현장 학습 자료를 풀었으며 한 번 푸는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4번, 5번 이상 반복 숙달을 해서 토익이 한국어처럼 익숙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토익을 학습할 때 파트별로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토익이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나눈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할 때에도 토익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뒤 학습을 해야만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고속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 강의를 수강 결과 학원 강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좋아 만족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굳이 현장에 오시지 않고서도 똑같은 퀄리티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강의를 매일매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 강의는 어제 바로 촬영한 강의를 오늘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